음 맞네. 이쯤에서 코레트 바라 언니인 것 같습니다. 말랐어? 어 우리 말랐어. 어머 어머 웬일이야. 캠프 시작하다보니. 악녀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이 걸쳐놔서 악녀는 안 돼요. 내가 뭘 걸쳤다는 거야? 뭔 소리야 이게? 악녀가 너무 많이 걸쳤어 여기저기. 뭘 걸쳤는데? 난 솔직히 진짜 걸치지 않았는데 이미 다 뺐어 다리 다 뺐음. 동팔이랑 그 한 것도 그것도 마지막에 파국이었죠? 동팔이랑도 파국이었죠? 코시랑은 내가 그냥 거절 중이죠? 내 코에 모든 걸 다 처분했어. 여기 왜? 응 예은이 떡두꺼비. 야 정강재. 이 지지배 진짜 떡두꺼비? 시발 정강재 사라졌다! 야 오늘 몇 시에? 강재야 오늘 몇 시에? 나 데이트할 수 있어 오늘. 개소리 마 씨앗 누구랑? 야 누구랑? 정강재 대답하고 까라. 비밀이야 너가 죽일 거잖아 비밀이야. 저 잠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가봐야 되겠어요.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강재한테 가봐야 되겠어요. 야 이 예은. 왜? 너 뭐야? 니 뭐야? 나 김정머리냐 바로 사랑하기로 했어. 기다려 마. 야 너 죽어버려 진짜 김정머리라. 저를 죽여? 아니 김정머리라 너 깨물어 죽인대. 나도 김정머리라. 내가 다 들었어. 아냐 아냐 아냐. 아 맞단따라. 다 뚫어버릴 수 있대 그냥. 응 해보자. 인중 깨문대. 인중이었어? 나는 몸에 그냥 다 구멍을 내버린다 했는데. 이간도 깨문대. 아냐 우해라 얘 해라. 맞단끄자. 정정당당해 신부를 보자. 아냐 아냐 아냐. 포기할게. 김정머리라 나 그렇게 쉽게 포기해? 우리 사랑은 뭐였냐고? 사랑은 있어요 사랑을 하는 말인 줄 알 거 아니야. 야 명광훈 씨. 아니 우리 사랑은 뭐였어? 나보다 강한 데 없다고. 야 불러봐. 어디 한번 쳐다봐 봐. 너 그래 너 지금 시간 버리는 거야 이 바보야. 아니 김정머리라 그래서 나 포기한 거야? 아니 이게 말이 또 그렇게 되나? 아니 어떻게 날 포기해? 포기하면 강재한테 얻어 터지게 생겼고 포기 안 하면 예은이한테 얻어 터지게 생겼네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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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래. 어디서 저 터지나? 어차피 저 터지는 거고 깨볼래. 그럼 펼 때 나도 한번 펴도 돼? 아 예은이 한 대라도 때려 김정머리라. 반대 때리면 뭐하냐고. 나 치기 전에 저만큼 날라갔다고. 김정머리라 나 향한 마음이 이것밖에 안 돼? 너 향한 마음이 이것밖에 라기만 한 예은이가 그만큼. 야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.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. 애초에 태어나기를 나는 생길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. 아니 왜 이렇게 슬퍼. 이렇게 태어나는 걸 어떡해. 아 나 이 애인이랑 헤어질 거야. 아니 헤어졌는데. 지랄 마 나랑 못 헤어져. 아니 이 새끼 존나 이기적이라고 텐텐거리.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. 어쩌라고 어쩌라고. 어쩌라고 어쩌라고. 와 진짜 진짜 얘은아. 정리했다. 정리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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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총원지 초대해서 정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? 어? 아니야. 아니야. 니 어제 총원지 초대하자마자 자기야. 이 지랄짱. 그래 그래 이거 완전. 쓰레기? 세상의 절반이 자기라니까. 나는 그냥 호칭 같은 거야. 진심이 아니라고. 내가 정광지 너한테 왜 자기라고 안 하겠어. 텐텐버린 자기야. 야 야.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. 야 그래서 이건 아니지. 야 김전래. 너 오늘 볼 마이크 부숴버릴 거야. 내가 무슨 만원인데. 어쩌라고. 그거 알 바 아냐. 치킨 사줄게. 아이 치킨 사줄게. 내 새로운 내 여자친구야. 아니. 언니. 내 새로운 여자친구야. 어머 세상에. 언니 나 대신 예연이랑 맞짱 떠주라. 부탁할게. 누구는 들어와. 나 강지를 다 가질 수만 있다면 피먹기도 때릴 수 있어. 아 쟤 강지를 두고 떠오고 있던 거야? 언니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. 예연이 번호하고 싶어요. 핏냐. 나이길 자신 있어 언니? 은하. 언니가 미안해. 그렇지 언니. 내가 언니를 봐줄게. 나도 언니 때리고 싶지 않아. 언니. 저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거예요? 내 앞에서 만난 지만 알고 이미에서 못해.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? 지금 다들 좋은데? 그녀야. 비밀 연애하자. 그녀야 이해할게. 나한테 걸리지만 마. 은지야 위험한 연애를 하자고. 근데 저 진짜 그만두고 싶은데 야연이 얘기할 만한 사람 없나요? 기다려봐. 솔직히 언니 생각해도 없잖아. 그럴 사람이 없는데? 아 실포 오빠야. 야 오빠 죽어. 나 오빠 반으로 접을 수도 있어. 나 오빠 반으로 접을 수도 있어. 새로도 접을 수도 있어. 반처럼 같으라고. 나 실포 오빠한테 허락받아오면 너? 너 나랑 다시 만나는 거야? 50%는 허락해줄게. 절대 오빠는 허락해주지 않을까? 너 허락하면 너 진짜 여기다. 여보세요? 뭐해 뭐해? 나 웹툰 보고 있는데? 오빠 목소리 왜 그래? 내 목소리? 왜 잘생겼어? 미안. 나 강지랑 연애할 수 있게 해줘. 절대 안 돼. 어 잠깐만 강지한테 손으로 전화 왔는데 나한테 먼저 나 나랑 먼저 얘기해. 나랑 먼저 얘기해. 어 강지야. 야! 아이씨! 오빠! 오빠 뭐해? 나 지금 예은이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왔는데 얘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오빠 있잖아. 예은이한테 번호하고 싶어 오빠. 예은아 허락받는다. 또 반으로 접어버릴 수 있어. 아 날 접어버린다는데? 날 접어버리겠대 반으로. 나 오빠로 종약도 접을 수 있어. 종약도 접을 수 있다. 내가 오빠한테 허락받으면 다시 만나는 거 생각해본다 했거든. 그래서 오빠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강지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? 내가 종약이 되더라도 강지야 약속해줘. 날 지켜주겠다고. 그래 오빠 내가 오빠 지켜야 돼. 예은아 들었지? 허락 못한다 이 쉐기야. 오빠! 오빠가 종약이 되면 그땐 늦어. 손순이 허락해주는 게 좋을 거야. 손순이 허락하는 게 좋을 거래. 오늘은 학을 접어볼게요. 7분님 일로 와보세요. 아니 어제 엔조이의 세컨드예요. 결혼한 사람까지 다 만나고 왔다니까 어제? 아니야 오빠. 예은아 어제 엔조이 만났다더니 아니 오빠 들어봐봐. 내가 원래 진짜 애인이 많았지? 나 원래 집중거리는 사람도 엄청 많았지? 근데 내가 진짜 이것도 엄청나게 줄인 거야. 오빠 저기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게 말이야 오빠? 네가 용서해줬잖아. 근데 또 했잖아. 미안한데 우리 오빠는 허락하지 못하겠대. 너 지금 종이자 앞에다가 대놓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. 볼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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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럭. 강지가 연애하고 싶을 때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헤어진다고 했어 강지가. 허락해주라고. 안돼 넌 쓰레기야. 나 진호한테 전화해가지고 쉴포뻬처럼 미안 허락한다. 허락한다는데? 야. 아니 진호도 말 안 해줄 거야? 역시 넌 쓰레기야 생각해보니까. 야 나 진호 약점 잡고 있어 괜찮아. 진호가 말 해줄 수밖에 없을걸? 강지야. 저렇게 반성하는데 괜찮지 않을까? 오빠 안 돼. 한 번 지금 기회를 줘도 괜찮잖아. 나 너랑 진짜 끝낼 생각하고 온 사람이야. 난 쓰레기랑 못 만나니까 예은아. 넌 가만히 빠져있어. 뭘 자꾸 빠져있으래. 결국에 넌 나 때문에 오빠를 괴롭히는 건데. 김시프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너 그런 줄 알아. 예은아. 어? 자랑해. 근데 좆다. 오빠 지금 그래도 푹 자 알았지? 어 이불 깔아줄게. 뭘 아무나 들어 야. 어 안녕 언니. 쪼라. 어 언니 안녕. 안주들 잘 지냈지? 어 잘 지냈지. 우리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 벌써 2년이 지난 거 같아 단지야 너 지금 나한테 시비 보는 거야? 아니 아니 언니 시비 보는 거 아니야 너 나가 그러면 너 나가 나 나가? 너 탈락 나 탈락한 거야? 뭐 뭐 하는 거였는데 탈락한 거야? 나랑 맞췄는데? 악년이 지면 끝나는 거야? 아 나 저버렸네 진짜 개 같네 여보세요? 여보세요 야 우리 방송 중이야 우리 방송 중이야 똘보가 나 좀 지켜줘 그 상대가 나야 그게 힘들 거 같다 미안하지만 종강치 아무도 못 지킨다고 너 야 나 지켜주면 한 시간에 만 원 줄게 야 나 옷 입었다 조용히 봐 얘 나 나 돈 벌고 올게 한 4시간만 있어줄까? 4시간만 후에 죽여버리면 되지 너 근데 너희 오늘 컨텐츠 뭐니? 천하대일 무실대회야? 조디야 흐에에에에에에 제발 끼 부리는데 왜 독 같지? 아니 조디야 아니 예은이 예은이 날 안 놔줘 안 놔줘 나랑이 무슨 의미야 내가 상상하는 그런 그림이야? 아니 그런 그림은 아닌데 예은 설명해봐 그냥 이거야 쟤는 그건데 난 아니야 얘가 자꾸 헤어지게 쟤는 이건데 난 아니라고 아니 시X 이혜라고 맞짱 떠서 이길 사람이 없어 우리 맞짱 뜨면 볼만할 것 같긴 해 뭔가 힘과 속도의 대결 그런 느낌이잖아 맞짱 떠는 거 나중에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려줘 강지가 자기를 지켜달래 아 나 뭐 나 이제 2대1로 맞아야 돼 병 니 몸따라 니가 간수해야지 나만 세모 지켜달라는 게 없어 야 인생은 솔로야 니 인생은 러스트가 아니야 티머니 10명이나 되지 않아 내 인생은 안 돼서 나밖에 없어 몬담이야 강지 유튜브 많이 저 사랑해주세요 야 욕먹기 싫은 것보다 좋아 야 강지야 니가 좀 다른 의미로 소유욕이 생기긴 해 뭐 뭔 소리야 이건? 잡아다가 유튜브 관리자로 쓰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있긴 해 개색깐 넌 나의 주건으로 쓰고 싶다는 거야? 건강디 편집자로 쓰고 싶다 서편집하면 권당 500원씩 줄게 난 너네랑 안 놀래 아 왜? 난 다른 사람 비밀로 놀아야겠다 조디야 니까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 들어달라고 널 불렀지 니 편 들어준다고 내가 널 불렀어? 내 편 들어준다고 대답하고 오진 않았잖아 그건 맞자 그건 맞지만 니은 어떻게 저렇게 웃냐? 웃는 거 강의 좀 시켜줘 강지 웃을 때 ㅈㄴ 매가리 없잖아 다 지져가면 미역햄마냥 웃잖아 나 웃을 때 좀 저렇게 웃잖아 아니야 난 창문 닦는 소리야 아이야! 이 순간이야! 잘 지내 니 그렇게 생겼다니까? 아 지지말 진짜 너무... 야 정광지 너 뭐하냐? 나 삐질 거야 진짜 나도 삐졌다고 그래 가라 가라 저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네 나 피하면서 아 디스코드구나 저거 왜 삐졌는데? 아 삐졌어 지지배야 니가 자꾸 나가니까 나가니까 삐졌어? 그래! 그럼 이제 헤어질 줄 마음이 있는 거야? 아니? 아니 왜? 아니 왜 그건 아닌데? 그건 아니지 너는 할 게임 없잖아 근데 강수가 레포드 하자던데? 다른 거 해 아니 근데 딴 거 하지 된다 그랬어 강수가 그 공포게임 그거 네 명이서 하는 거 있다는데 너 했어 그거? 뭐야 그게? 다른 거 해? 무슨 일일이 하는 거야? 고 네 명이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